안녕하십니까 구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산큰빌교회를 섬기는 길성근 목사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와 믿음과 예배에 관한 우리의 진실한 신앙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출애읍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뭘까요? 40년 동안 궁궐에서 정말 최고의 수준의 교육과 최고 좋은 시설에 생활했던 모세가 이제 애국사람을 살인하고 광야로 피신해 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며 힘들고 외로운 시절을 보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때로는 물질의 광야, 건강의 광야, 또 자녀로 인한 광야, 이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그런 광야를 우리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쓸쓸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리고 누구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해도 아무도 나의 위로가 없는 듯한 그런 시절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일이 그리고 나를 좀 만족하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 정말 뜨겁고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40년을 광야에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모세는 얼마나 후회스럽고 또 모세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까요? 그럼 여기서 저는 과연 이 광야의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주셨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광야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서 우리를 고통 속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를 몰라서 우리를 이렇게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의 광야, 건강의 광야를 통해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그 광야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궁궐에서는 바라볼 게 많았습니다. 신여들도 있고 부하들도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의미가 뭘까요?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입니다.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 한마디에 음식이 옵니다. 명령 한마디에 신하들은 최고급 옷을 대령합니다.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쉬운 게 많습니다. 물 한 잔을 구하려도 어렵고 그리고 옷 한 벌을 구하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광야 체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절대로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고 실패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는 하나님 손을 붙잡는 곳입니다. 내가 궁궐에 있을 때는 모세 입장에서 잡을 게 참 많습니다. 금은 보아도 참 많습니다. 아마 미녀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잡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낸 이유는 하나님만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TV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 길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아니면 죽고 싶을 만큼 너무 괴로우십니까? 그 광야는 여러분의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어쩌면 축복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